Q. Q.이기왕의 구체적인 사항은? Q.이기왕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 중에 어렵고 Q.이기왕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도 T1과 함께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Q.이기왕의 구체적인 내용은 또 말중에는 여지 않겠고 Q.이기왕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의 최선을 다할 거라고 Q.이기문에선 선수를 다할거라고 하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Q.이기문에선 T1에서 좋은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계약적인 부분을 떠나서 제가 한국에서 뛰면서 많은 팬분들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이미지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에 제가 티원에서 활동하는 것이 조금 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앞으로도 티원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프로게임맛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게임맛 외의 활동들도 앞으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웨어의 상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놓고 있지는 않고 다만 티원과 함께하게 되면서 멘트웨어의 티원과 함께할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티원의 프랜차이즈 스타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다른 선수들이 가지 못한 길을 제가 갖게 된 것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활동을 통해서 많은 팬분들을 제가 더욱 더 깊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는 일단 경기력 자체는 굉장히 자신감 있고 물론 제가 기억이 있긴 하지만 제가 그런 저 스스로의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활동 가능성을 스스로 객관화해서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권력력이나 명력은 딱히 없는데 그렇게 말해주시니까 기분이 나는 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도 혼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해서도 그런 구단에서 오랫동안 활동한다는 기사를 보고 많이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T1에서 판녀를 한 분들에게 좋은 경우면 참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